0078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M코어입니다. SM코어은 동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자동화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제작 설치하고 동설비 가동에 필요한 제어 시스템 및 운영정보 시스템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을 연위타이어 슬래시 석유화학 슬래시 반도체 슬래시 제약 슬래시 시금료 슬래시 자동차 슬래시 화장품 등 산업군의 창고자동화, 공정자동화, WMS, 3D MFC 등 운영 방안을 제시 2017년 고객사의 트레이스타커 납품 실적을 시작으로 AGB, OHCB 등 반도체 후 공정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보 기업 개요 대시 물품 취급 장비, 무인 운반 시스템, 하역 운반 기계 등 자동화물류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을 연위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신흥기계에서 SM코어로 상호 변경 대시 자동차, 제약, 식품, 석유화학 등의 사업 부문을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의 생산 제품과 공정에 맞는 각종 자동화 전용기, 자동반송 시스템, 자동창고 등을 개발 공급함 대시 자동 무인화 관련 기술 중 자동복관 기술, 무인차량 기술, 자동분유 기술을 보유, 자체 생산력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자동화물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 중 재무 대시 SK그룹의 물류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로 자동화물류 시스템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유지보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및 인건비, 경상연구 개발비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SK온의 배터리 공장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한국 넥슬렌의 자동화 창고 구축 사업 수주 등 계열사들의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SM코어의 시가 총액은 118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M코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24위입니다. SM코어의 상장 주식 수는 233,946주입니다. SM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M코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4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4배, 32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원, 마이너스 25억원, 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원, 마이너스 6억원, 25억원입니다. SM코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6번지 40%이고 유보율은 615.3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코어의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87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72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